자, 행선확인 바늘을 바꿨어요. 드라마에서 이제 블랙으로 바늘만 세빈은 그대로고 드라마 입길이 없어서 아무때나 캐스팅하지 말고 너울성파도 보는거 보고 떨어지기 전에 줄을 좀 잡아주면 체비가 쫙 펴져요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캐스팅하고 엉키는 그런건 없죠. 자, 입지를 보죠. 소리 톡톡 치죠. 현재 톡 걸었습니다. 걸었어요. 반을 바꾸니까 바로 블랙이 부네요. 이동해서 이쪽으로 드롭봉 하다보면 3.5라고 해도 목줄이 금방 상하니까 드롭봉은 이쪽으로 해서 파도가 밀어줄때 감아서 하는걸로 할게요. 텐션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오, 와라. 왜 안뜨냐 인마 그렇지. 떴쪄 이 파도가 칠때는 블랙들이 고우색을 띈다고 해서 약간 색이 블랙피쉬가 아니고 이거 진짜 약간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보여드릴게 자 생선 확인 아유 아키아 가방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씨발 그냥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쉬워 아키아 가방 아주 좋아 죽었어